루시 하이 가이즈! 루시입니다! 나 너무 어색하게 먹어 들었어 하이 가이즈! 루시입니다! 하이 가이즈! 루시입니다! 하이 가이즈! 루시입니다! 오늘은 서비의 아이언마스크를 보러 가는 길인데요 굉장히 설레고요 광림! 광림! 여깄다! 광림이니까 어! 루시 이쪽으로 가 오늘은 오늘은 제 동생 써니와 친구 만나올게요 그리고 머글 친구분이 같이 가십니다 머글? 머글이죠 머글 머글 친구가 아니라 머글 머글 머글인거죠 우리도 머글 아니야? 나는 머글이 아니죠 나는 멜로디죠 그래서 만나서 우리가 최대한 열심히 우리 서비 전도를 해야 해 서비 전도 열심히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 와봤거든 근데 좀 까먹을 것 같아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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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에게 점점 갖고와주고 있는데 서비가 어디갔지? 어? 아 저기있다 슥슥슥슥슥 여기있습니다 포스 너무 잘 나왔다 아니? 어? 사진 찍은다 아이앵 사진 찍은다 아이죠 아이앵 혹시 사장님이 아 네 두 번 올라가야 될 듯 그럼 인증푸드를 보내 나가요 오 3, 2, 8, 6, 8 기다려 먹어서 몇매 해? 아 한매만 되는 거 같지? 어? 그럼 이것만 하자 찍고 있어? 네 어 내 카드가 누구였지? 2,000원 2,000원 한입 아 좀 숨막히게 느리다 포토카드가 나온 거니까 네 뭐지? 빨리 나겠지? 아 기다려 봐 우리 끝나고 우리 사실 찍어서 우리도 하나 찍자 우리도 이렇게 하라 지금 과일골 50초 기다렸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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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과일 100으로 나오시니까 확인해 주세요 포토 나왔나요? 포토 올라오세요 어 나왔어요? 어 찍어? 아 귀여워 어 빨리 일로 올라가는 거 아니고요 아 어색해 자 갑시다 아 아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라랄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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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뭐였죠? 아 혹시 외국에서 사시지 않으세요? 아 맞아요 저는 100%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외부 아 안 돼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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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왜 낮아갔다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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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껏 오버이란